해석 빌딩 숲 한켠 골목 저 아래 모여 앉으신 분들이 보입니다. 골목 한가운데 둘러 앉아 잔치를 벌입니다. 골목을 따라 된장국 냄새가 번지죠. 국만 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.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상추 뜯어요. 상추예요? 네. 이 댁에서는 상추를 뜯고요. 이 댁에서는 베란다에서 다양한 고추를 따옵니다. 예쁘게 생겼죠? 무슨 무슨 고추예요? 네. 이건 과제 고추고요. 이거는 아사기 고추. 빛바랜 기억처럼 잊혀졌던 풍경. 그 옛날 시골 마당에서 펼쳐졌던 공동체가 아직도 이곳에는 살아있습니다. 사라져가는 골목의 삶이 어떻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? 아, 아세요? 아, 아세요? 토요일날 여기 안 부어. 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 보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, 우리. 이름을 정답게 붙여놓으니까 더 정다워진 거 아닌가 좋고요. 만약에 수상한 걸로 그러면 수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. 이웃과 이웃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수직의 시대에 마을의 귀환을 꿈꾸는 곳. 이곳은 정다운 골목입니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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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